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 3 MC 김지원입니다. 교두보 시즌 3 오늘은요 2024년 최대 이벤트 바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글로벌 선거의 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주요 선거 일정을 보시면요 1월 대만을 시작으로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선 4월에는 대한민국 총선 6월에는 유럽의회 총선과 멕시코 대선 11월에는 미국의 대선 등 정말 글로벌 경제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 일정이 몰려있는 만큼 올해는 글로벌 49개국에서 전세계 인구의 약 40%가 유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라는 키워드는요 올해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이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교보증권 신윤정 이코노미스트의 Who's Next?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면서 국가별 선거 전망과 그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투자 감각을 깨우러 교두보 시즌 3 시작해 볼까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세계화의 흐름은 둔화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가들이 보호무역 스탠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먼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해는요 선거와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벤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교두부에서 분석해 볼 국가는요 유럽, 일본, 미국 이렇게 3개의 국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유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제10대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우파의 약진 정도입니다. 우파의 약진 정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우파는요 유럽 회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으로 잠시 돌아가서 유럽 내부에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정책 영향으로 유럽 사회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외되고 불만을 가진 계층이 증가하게 됐고요. 또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가 서서히 높아졌는데요. 또한 난민 문제나 불법 이민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상승, 또 EU 분담금과 수혜금 사이의 괴리 등 EU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면서 우파가 유럽 의회 내에서 영역이 서서히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기존 EU 경제 체제의 한계와 경기 침체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극우 정당을 향한 지지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 내 극우 정당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정책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빈틈을 파고드는 모습들이 좀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반이민, 난민 아니면 감제 이런 슬로건 중심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반 녹색 스탠스까지 전달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된 유럽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현실적인 경제 대안을 제공하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지게 된 거죠. 덕분에 지난 제9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는 한 차례 세력을 확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8대 유럽의회와 비교해서 여당은 35석이 감소한 반면에 극우 정당은 17석이 증가하면서 총 135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파가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은 1979년 유럽의회 창립 이래로 지속적으로 50%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의 교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파의 입지가 계속 확대가 되고 유럽 회의주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유럽 내 정치 지형 변화, 정치적인 분열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4년에는 유럽 국가들 자체적인 내부 선거가 이렇게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내부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이슈가 유럽 의회로까지 확대 또는 반대로 영향을 주면서 금융시장에도 높은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거 관전 포인트는 우파의 약진, 정독.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의 임기가 2024년 9월에 종료가 되면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본 총재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기시다 노믹스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로운 싸움,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통상적으로 총리는요. 내각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는 연임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물가의 장기화입니다. 어? 일본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3년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전년 대비 4.3%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미국, 유럽 이런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현저하게 낮은 물가 압력이기는 합니다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체감해 본 적이 없는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높아지는데 임금은 인상되지 않으니 경제 주체들의 충격이 상당했고요. 여기에 비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까지 겹치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의 지지율은요. 바닥을 치고 있어서 재임 확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시다 총리도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요. 딱히 일본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정도의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신뢰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시다는 자민당이잖아요. 기시다의 지지율도 바닥이지만 자민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우세한 제1야당이 없는 만큼 자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각은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서 기시다 총리를 막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 대신할 인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당장은 야당의 지지율이 집권당을 상회할 수는 없지만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고민이 야당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고민이 시작된 시점이 다가왔다. 이게 바로 포인트고요. 또 자민당이라는 집권당이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시다 이외의 구심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4년 글로벌 정치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2024년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겠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항상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선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2020년 선거에 이은 리턴 매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과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비교하는 것은 하반기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및 공화당은 2020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점을 강조하는 행동,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수록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정책 흐름이 재편성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요 아무래도 과연 트럼프가 귀환하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재임하느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게 되면요 타이트한 재정 상황에 따른 제한적인 정부 지원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든 지지율이 최근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이 역시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앞선 일본의 기시다 총리 사례와 비슷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민주당원의 정부 신뢰도 하락은 바이든의 재임의 의문점을 더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귀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바이든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노선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바이든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해왔고요. 또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바를 묻는 조사에서 기존의 바이든의 정책에 전환을 이뤄내는 것을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공화당과 트럼프의 세부적인 정책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요.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줄이고 아니면 무역과 관세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면 또 이민자 마약 관리를 더 확대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에 대한 스탠스 전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염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트럼프는 현재 크게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들이 대선 일정 사이에 공개가 되는 만큼 이 판결 흐름은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판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한 판결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다음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가 있었는데요. 지지율이 빠르게 높아지다가 최근에 슈퍼 화요일 이후에 이제 헤일리의 자진 사퇴 발표가 공식화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강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확실한 포인트들이 늘어날 테지만 저희가 앞으로 선거 이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교보증권에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의 해 그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국가들 유럽, 일본, 미국의 대선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사이트에서도 해당 리포트 이렇게 읽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성공투자의 증검다리 교두부 시즌3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